안녕하세요 작가님 연재중인 작가님들은 보통 스토리에 대한 생각 고민을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두들 덜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재중이다 스토리에 대한 고민이다 저는 하루종일 했어요 늘 했어 중요한 에피소드 연재할 때는 하루종일 했지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림작가다 아니면 스토리를 쓰는 공정이 끝난 이후 그림작업할 때는 일부러 머리를 비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질문이 좀 어렵고 모호한 질문인 것이 작가님마다 달라요 짧고 굵게 구상하고 고민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짜고 있는 스토리의 어떤 개선점 나아갈 점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있어서 자려고 누워도 그 고민이 되고 뭐 하려고만 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종일 하죠 아이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연재중인 분들은 하루에 8시간 합니다 하루에 3시간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왜 궁금한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너무 안하나 싶어서 질문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분들 테마가 중요한 분들 이런 분들은요 늘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쉬려고 봐도 내가 지금 작업 중인 스토리의 힌트가 될 만한 혹은 뭔가 이렇게 영감이 될 만한 것들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음악을 듣다가도 갑자기 지금 쓰고 있는 스토리와 관련돼서 연계가 되기도 해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고민으로 연합을 시키거든요 뇌라는 게 늘 그 고민을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죠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 초기에 서로 너무너무 좋아할 때 어때요 맨날 그 사람 생각만 하잖아요 날 모른다고 그렇게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알아두세요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거나 보면 옛날에는 지나갔을 물건도 이거 좋아할까 사줄까 그냥 듣던 노래도 그냥 뭐 음악 틀어놨네 싶었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가사가 꽂혀 그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이 뇌라는 게 연합을 잘 하거든요 늘 고민하고 있는 분야 쪽으로 연계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한 분들 테마가 중요한 분들 그리고 나에게 지금 되게 중요한 작품이다 이거 약간 이번 작품 중요하다 모든 작품은 중요하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은 콘티를 짜고 작화를 하고 쉴려고 누워도 계속 그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지금 연지 작업 중인 이야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일부러 너무 깊게 오래 고민하지 않는 종류의 작가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캐릭터 중심으로 좀 자유롭게 발산하면서 그때그때 그리는 즉흥성이 그분의 작품의 장점인 경우에 오히려 바짝 짧고 굵게 스토리 공정 기간 동안은 고민하시고 그 다음은 일부러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인님에게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아인님이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던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가시면 그게 정답 아인님의 고향에 1 bet 루시스 아인님의 고향에 5